고슴도치친구 또 만났어? 아유 근데... 비교숲에 있는데 근데... 아 또 돌아... 또 돌아... 연아야 밥 먹어야지 안 들어오고 뭐해? 어? 고슴도치 만났구나 너? 고슴도치친구 또 만났어? 레나야 얘 놔둬 우리 집에 들어가서 밥 먹자 어? 아빠를 피하는 거야? 야 레나야 거 건드리면 어떡해? 건드리지 마 어? 고슴도치 몰라 어? 아아아 연아 하지마 자 일루 와 연아 일루 와 가만있어 가만있어 그만해 어? 너 그렇게 저거 하면 안 돼 근데 얘가 얼굴을 안보여주니까 이상해? 네? 하긴 이상하긴 하다. 나 얼굴 왜 안보여줘야지. 가자. 가자 레나. 들어가자.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줘야겠다. 있잖아. 저기 고슴도치가 레나가 고슴도치를 이번에 막 건드린거야. 얘를 막 얘를 우리 레나가 레나 앉아봐봐. 얘기 좀 하자. 안돼. 막 발로 막 건드리는거야 레나가. 정말 그러면 안되지.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.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가 완전히 동그랗게 말고 있어서 얼굴이 안보이는거야. 응. 그래서 좀 이상해 보였나봐 얘가. 걱정했다는거야? 그것까지는 아닐거 같고 야 너 얼굴이 어딨어? 막 이렇게 건드리는 느낌. 근데 그러면 어떡해? 얘 발 괜찮아? 어..괜찮아. 전혀 보자. 발.. 얘 찔린거 아니야? 뾰족하게 하고 있었어 걔가 아니면은? 그냥 걔 말고 있지. 근데 그걸 세우고 있었어 바늘을? 막.. 막 공격적으로 세우고 있진 않았어. 그래도 그건 안되겠다. 이나야 고슴도치 친구한테 그러면 안돼. 어? 좀 고슴도치도 무서워할 수도 있고. 우리 레나가 아야할 수도 있고. 알겠어? 응? 아무리 좋아도. 조심해. 밥 먹자. 그럼 레나. 밥 줄게. 같이 가자. 뭘 봤어 레나? 얘 또 고슴도치 봤나봐. 레나야. 왜? 가서 봐 보고 싶어? 친구 봤어? 친구 봤어 레나? 친구 봤어? 빨리 가야돼? 근데 고슴도치 친구는 애는 안 보고 싶은데 어떠지? 엄청 보고 싶은가 없대? 세나야 가서 지치면 안돼. 그 대신. 그럼 가까이 가면 안되고. 자 일로와봐 레나. 자. 이거 저기 하자. 아휴 진짜 난리하네. 아휴. 정신사 하나하네. 일로와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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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돌아와. 또 돌아와. 자. 이거 하고 가야지 이제. 어 저기 있다. 안녕. 너 나왔다 하면 그냥 가만히 있더라. 잘 있었어? 응? 너 완전 얼었다. 여기서 지금? 레나 나왔잖아. 자. 야. 너 어디 왜 딴 데 쳐다 가려나? 야. 왠지. 얘를 쳐다보는게. 부담수라. 그러면 그래? 얘 그냥 곁눈질로 쳐다보는 것 같아. 약간. 어. 어구. 레나 이제 들어갈까? 레나 별로 고슴도치친구한테 관심 없는 것 같으니까. 관심 없는게 아니라 고슴도치친구를 배려하는 거라고. 그런거야? 그럼. 착하네 레나. 그렇지. 얘가 약간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거가. 그걸 안 할려고 하는 건가? 어. 얘 긴장할까봐. 그런거야? 그렇지. 지금 고슴도치가 긴장 덜했다. 왜냐하면 동그랗게 안 말잖아. 어. 얘가 밤만 되면 바깥에 얘 지나가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. 어? 여러 번 만나서. 어. 그렇지. 그렇게 있는 거야. 네. 그렇지. 예습 했죠. 그러면. 가까이 가면 안 돼. 저기 누가 고양이들. 자. 우리 이제 들어갈까? 고슴 넙지 잘했어. 그래. 레나 인사하고 들어가자 이제. 어? 또 치아 안녕 하고 가자. 자 우리 이제 들어가자. 가자. 어때? 고슴도치 친구 보고 왔어? 기분 좋아? 얘 기분 좋아해! 기분 좋아? 친구 만나러 와서? 고슴도치 친구 만나고 와서 기분 좋아 친구 만났어 또? 안바도 친구 만나? 도치 친구 만났어? 좋은가봐 진짜 그지? 웃어 얘 그래 또 손 줬어? 그래 내일 또 볼 수 있나 보자 밤마다 바깥 그렇게 보더니만